미수교국인 쿠바의 수도 아바나에 한국문화센터 한글학교가 재외동포재단과 민주평통 자문위원 등의 지원으로 문을 열었습니다. 광복 77주년 경축행사와 함께 열린 한국문화센터 현판식에는 주 멕시코 한국대사와 쿠바 한인후손 등 200여 명이 참석해 한인 쿠바 이주 100주년도 함께 기념했습니다. 이번에 개관한 한국문화센터는 기존 한인후손 문화원을 확장 이전한 것으로 1세대 쿠바 한인후손 천여 명과 쿠바의 한류 팬들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입니다.